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당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예전에 1세대 아이돌 멤버라고 할 수 있죠? SES의 슈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나이가 42살이에요. 1세대 아이돌이니까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예전에 SES 좋아하시던 분들 많이 계셨을텐데요. 1997년 11월 28일 SES로 데뷔를 했고 그리고 영화라든가 CF 드라마 이런 데서 두루두루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박을 하고 그리고 빚을 못갖고 그런 여러가지 스캔들이 터지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랬었는데요. 이분을 보면 2018년 8월 2일 경향신문 보도에서 해외국적 소직 걸그룹 연예인 A씨가 수억원대 사기 및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무술연 경신월이에요. A씨가 바로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그룹 소유의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을 했는데 거액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된 인물이 본인임을 시인하고 3억 5천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고소인인 한국인 오모씨 역시 2018년 6월 초에 2억 5천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소를 당하면서 이 SES 슈씨가 재판에서 혐의도 인정하고 징역 1령 9령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팬들의 반응은 좀 냉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동안 공황장애도 겪고 자살 시도도 겪고 그리고 그 밖에 전세 세입자 논란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SES 슈씨의 이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신유년 무술을 갚수를 이런 3주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누가 도박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주가 있겠죠. 그런데 사주가 나름대로 있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좀 심하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이라든가 도박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주식의 심하게 빠지는 사람도 도박이라고 봐야 돼요. 도박이나 코인도박 아니면 실제로 진짜 하토들고 카드들고 도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현재의 10년대원이 좋다 나쁘다 1년원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빠진 두개는 물붙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이 신유년 무술을 값수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지 포함해서 세 개가 전부 다 재성혼입니다. 토기혼이고 재성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재물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고 봐야죠. 내가 재성혼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예 없잖아요. 둘 다 재물에 대한 욕망 강해요. 그리고 이분처럼 식생산간혼이 없으면서 화기혼이 없으면서 토기혼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나타내는 식생산간혼이 없으면서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혼만 잔뜩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많이 노립니다. 일확천금. 왜 일확천금을 노리겠어요? 결과물만 있으니까. 재성혼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확천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사주가 좀 극신약한 사주죠. 그래서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올 때가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5세에서부터 44세까지 이민대운이 어때요? 수기운하고 목기운만 들어옵니다. 45세에서부터 54세는 개물대운은 수기운하고 목기운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현재 대운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좋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운이 좋을 때 대운이 좋을 때 저렇게 도박하고 그래서 돈 날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고소당하고 이것이 대운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이민대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봐도 어때요? 운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봐야죠. 내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운이 좋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다. 그랬을 때는 내가 운이 좋아도 범죄를 저지를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구속됐다든가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 운이 좋건 나쁘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 그리고 어디에 중독이 됐다. 도박에 중독이 됐다. 이런 것은 사주하고 관련이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사주 분석을 받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은 어때요? 35세 이민대운 45세 개묘대운 전부 다 좋죠. 용시에는 수목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건전하게 생활했으면 어때요? 이때에 한창 전성기를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갑진대운 지지가 충하는 갑진대운 전까지 이때까지의 운이 좋은데 이 대운의 흐름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민년 내년이 개문년이거든요. 올해 내년 되게 좋아요. 올해 내년 좋습니다. 이분이 올해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에 사과하며 자신을 비워내는 중이라고 하면서 방송에 복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같은 멤버였던 바다와 유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상을 맞추어 있고 슈의 복귀에 힘을 실어주고는 있으나 현실은 맹담합니다. 그리고 월운을 보면요. 1월달 신축을서부터 12월달 임자월까지 나와있는데 아무래도 지지충하는 이번 달이 안좋다고 봐야 되죠. 4월달 갑진월이 가장 안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이 좋은 때인데 2월달 3월달이 가장 좋은 달이었다고 봐야 돼요. 지난달하고 지지난다. 그래서 사주구성으로 보나 여러가지로 보나 지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인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남이녀의 어머니에요. 그리고 결혼을 했었고 결혼을 해서 일남이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슈씨만 도박을 완전히 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러면서 활동에 나간다면 은퇴한 아이들 멤버이긴 하지만 연기자가 될 수도 있고 드라마에 출연할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가지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전 멤버다. 예전에 유명했던 걸그룹 멤버다. 그러면 지금도 얼마든지 상품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하기를 바라는데 슈씨가 결국은 도박이라던가 여러가지 신뢰받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하면서 팬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게 됐다. 팬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는 좋아요. 대운이나 일련운이나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